저기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을 깨뜨려 본다는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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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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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사님 맞나요 무릎 팡 도사 맞아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을 깨뜨려 보니 무릎 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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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의 룩을 부릎 팡 80년대 세상을 주름 잡았던 순압질 예사가 2000년대 세상을 진단하는 시사평론가로 멈출 줄 모르는 건지 도전 자그마나 자그마나 치고에서 뽑아지 나오는 무한 무한 에너지 한국 코미디계의 어머니 아름다운 꽃 김미 화이 야 전설의 순압질 여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1점에서 나한테 미셨어요? 저쪽으로 갖다 붙였죠? 전설의 순압질 여사 근데 그렇게 그 밑에 거를 읽으시나요?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스케줄이 좀 빡빡합니다 예 자 우리 코미디계의 어머니 김미화씨께서 무슨 아쉬움이 있어? 뭐가 안타까웠어? 한참 까마득같아 보이셨는데 까마득같아 후배 기염둥이 무릎방 여사 내 쪽시